이응, 이응, 쏭, 쏭 오늘의 주인공은 이응 여덟 번째 차음, 이응을 찾아봐 아빠야, 어부의 어부 오이의 오, 우산의 우산 응가의 응가, 이슬의 이슬 함께 이응 찾아보아요 송아지야, 어린이 오징어, 우주선 은하수, 일요일 일요일 함께 이응 찾아보아요 이응, 이응, 쏭, 쏭 이응, 이응, 쏭, 쏭 오늘의 주인공은 이응 신나게 불러요, 이응, 쏭 이응, 이응을 계속